찬바람 맞으며 언땅을 뚫고 자란 상큼한 봄의 맛, 봄미나리입니다. 자, 미나리 사왔습니다. 잔뜩 나가네요. 보기만 해도 개운해지는 푸릇함. 삼겹살은 뒷잔, 상큼한 향 자랑하는 싱싱한 미나리를 돌돌 말아 한 입에 넣으면요. 입안 가득 청량한 봄 기운이 들어찬답니다. 확실히 주객이 존데됐네요. 도드럽고 예쁘게 자세상 높네요. 봄이 오는 시점이 됐는데 봄을 알려주는 맛을 우리가 발봉산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. 봄맛이 느껴지는 첫 봄맛입니다. 1년 내내 맛볼 수 있는 미나리라지만 한겨울 추위 앞에서는 향이 너무 짙어지고 한여름 더위 앞에서는 줄기가 너무 질겨지기에 따뜻한 봄볕이 찾아올 이맘때 먹어야 향도 식감도 최고랍니다. 미나리로 즐기는 봄맛은요? 미나리로 즐기는 봄맛은요? 미나리처럼 미나리 꼭 먹어야지. 후회가 없다고. 그러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. 이게 딱 틀리거든요. 1년을 기다린 맛이네요. 미나리의 독특한 향과 개운한 뒷맛은 고기의 참나와 느끼한 맛을 잡아줘 삼겹살과 궁합이 좋아져요. 걷고 타라인다. 끝. 끝. 끝.